48년도에 이묘무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묘무기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가 와서 영어로 해도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역을 해야 돼요. 이묘무기가 통역을 했거든. 통역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주는데 그러면 하지가 뭘 2년간 통역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뭘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 준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이묘무기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한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을 뽑을 때에 많이 지원했어요. 윤기종이가 연세대학교 계산통계학과거든요. 그러한 걸 봤을 때 나는 이 묘무기도 좀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윤기종이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을 송상하는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왠지 일본 사람일 것 같아. 아니 연세대학교가 실제로 그러면 세브란스라든가 연희전문을 만들었던 선교사들에게서 주인이 바뀌었던 거네요. 네네 그렇죠. 백낙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연세대학교 파예요. 근데 이묘무기한테 그냥 뚝 떨어진 거야. 이묘무기가 한 10년 동안 진짜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려가지고 지 제자들을 66년도에 다 일본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실제로 연세대학교 지금 재단은 원래 성교사 재단이나 세브란스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실제 주인은 이묘무기 쪽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누구예요? 유성춘이에요. 유성춘이가 뭐야? 문부과학성 장학생 모임의 아시아 사무총장의 학회가. 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대도 솔직히 이대도 그때 당시에 애초에 이와여전을 만든 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너무 헌신적이었던 선교사였잖아요. 네. 메이지 스크랜턴. 네. 스크랜턴. 그런데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학교를 뺏겼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할라인이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할라이가 39년도부터 48년에 9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하학교를 만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묘묵도 10년 동안 연세대를 자기가 프로젝트 만들어서 자기가 해먹고. 해먹고. 그것도 기말란이 해먹고. 네. 그대에서. 이묘묵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럼? 그럼 이묘묵은 원래 친일파입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친일파예요? 아니 총독부 관리였다니까 이묘묵은. 미국에 여러분 행정대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시라큐스 대학원이라고. 거기 출신이에요. 총독부의 농산공부청 관리로서 정말 충실한 관리였습니다. 서울대 경성재대 친일파들의 소굴이잖아. 네. 그래야 하면 연세대 임용무기가 총독부 관리였던 애가 10년 동안 완전히 지껄로 만들고. 그렇죠. 기말랏. 네. 기말랏. 우리 다 같이 자식들을 갖다가 일본구들을 보내서 죽이자. 이랬던 여자가 2대 장악하고. 그렇죠. 고대는 김성수가 만들었고. 김성수. 친일파 김성수가 만들었고. 네. 서울대 용고대 2대가 전부 친일파는 소굴이야.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실용주의 학문이 발달합니다. 야 친일이건 반일이건 뭔 상관이야.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한 방에 뒤집은 게 이한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한열한테 감사해야 돼 인간들아. 연세대는 진짜 이한열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이 묘무기가 이러면 이름도 웃기잖아. 묘무기. 묘자 들어가는 건 일본하고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이 묘무기라는 사람도. 제가 그래서 뉴탐사 3강은 이묘무과 이승만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백의성 강사가 뉴탐사에서 하고 있는 특강 정말 좋습니다. 꼭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울마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우선 민주당은 윤석열이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이냐. 이건 빵셔틀 외교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혹평한 이유가 있어요. 빵셔틀. 윤석열이 한일회담에서 먼저 먼저 라인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외교관계야 별개의 사안이다. 왜 외교관계야 별개의 사안이야 이게. 지가 지 입으로 먼저 선을 긋고 그다음은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 짜증나. 일본에서 행정지도 한 것이 라인이라는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왜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홍보해서 아니라고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또 여기서 했다니까. 윤 대통령 기시다의 라인야후 외교관계야 별개 왜. 왜 외교관계야 별개면 총무성이 왜 나서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라인 보세요.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꿀기는 킵이 뭐. 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한국과 연결되는 그런 기능이라서 이거를 없애고 완전히 네이버와 연동되는 그런 걸 다 사라지게 한 다음에 라인을 완전히 일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니 그다음에 징용 피해자 문제니 그다음에 오염수 문제니 독도 문제니 단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마디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일본 사람이라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이 등 뒤에 잡히고 있길래 도대체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제 일개 역사학자가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달라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 사실은 일본 사람이야 라고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경기일보 같은 데서는 이재용이 지금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의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얻은 것이냐 중국으로부터 얻은 혜택들이에요. 중국은 이번에 정말 나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협약을 가지고 과연 극우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중국 싫어하는 인간들이 중국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줬어. 우리가 중국한테 제발 FTA 좀 하자 다시 협상 좀 하자 이렇게 싹싹 빌었다니까. FTA. 그래 중국이 그래 FTA 열어줄게. 니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 같고 책임 묻지도 않고 열어줄게. 그런데 열어준다고 말은 했죠. 실제로 가봐야 돼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속으로 꽁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 열어줄까 이러다가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 다시 닫을 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재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용이 지금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데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지을까 말까 지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내용들이 일본과 협약한 내용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한국은 일본하고 지금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중국 앞에서 군사훈련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잔존해서 한국에서 친일파들을 돕고 이런 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승만의 초기 정책들 때문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게. 친일파를 용서하자. 그렇죠. 반민특위 해체죠. 당시에 반민특위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뉴탐사에서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겁니까.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이유는 마샬 플랜이라는 게 있고 몰로토프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단순화시킨 거죠. 그 뭐야 친일파를 철단하자는 쪽을 몰로토프 플랜을 받아들이는 공산주의자 쪽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이게 선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냐 마샬 플랜을 주장하는 우익 쪽으로 딱 갈라치기 한 거죠. 마샬 플랜과 몰로토프 플랜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마샬 플랜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때 국무부 장관 마샬이 주도해서 서유럽 국가들을 다 경제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복구 사업을 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몰로토프 플랜이라는 건 거기에 대항해서 원래 소련에도 마샬 플랜을 주겠다고 했거든. 원래는 그랬었죠. 네. 왜냐하면 같은 연합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스탈린이 그걸 거부하고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민포름이라는 걸 만들어. 그 코민포름에다가 준 각종 지원금을 뭐라고 그러느냐. 당시의 소련 외상 몰로토프의 이름을 따가지고 몰로토프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 세계는 네가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할래 아니면 마샬 플랜을 선택할래의 양자택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마샬 플랜을 선택한 거고 저쪽의 김일성이는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싸운 거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까지였을까. 자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정무총감 엔도라고 하는 총독부의 이인자가 어느 날 항복을 했어. 항복을 해가지고 일본 황제와 항복을 해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항복한 거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일본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니까요.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자그마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럼 200만 명이 전부 다 빠져나가? 200만 명이 전부 다. 100만 정도만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과로 나간 사람이. 100만 그러니까 200만이 일본인이 있었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람. 일본 사람한테 양자로 들어갔던 사람. 그 다음에 만주국에 있었던 일본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일본 사람이 있다가 조선을 빠져나가는 거 하고 어디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는 이겼으니까. 우키시마호에 폭침이 있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쉬웠다고. 그러면 적어도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일본 사람은 못 돌아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고. 족보를 사고. 족보를 사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의 문화대혁명 있잖아요. 66년에. 그게 맨 처음에는 일본 놈들을 치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을 치자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엄청 변질돼서 그게 원래 일본 놈들을 치는 거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트남에 우리 46년도부터 전쟁이 벌어지거든. 베트남에. 46년부터 그 전쟁이 언제까지 가고 싶어요. 54년도까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디엔 비엔 푸우 전투라고 하는 게 54년도에 벌어진 전투예요. 거기에서 프랑스군이 전멸하면서 프랑스군이 빠지는 거거든. 그 8년 동안에 여러분 베트남의 호지명이를 8년 동안 계속 몇 번이나 전세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러하면 항복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호지명이가 계속 했는데 호지명이가 항복하면 안 된다. 프랑스를 몰아내야 된다고 했던 애들이 누구게? 일본 군대입니다. 맞아요. 남아있던 일본 군대. 8년 동안 계속해서 호지명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저 프랑스를 몰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호지명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까지 얘기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 군대예요. 일본 군대.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런 게 없었겠냐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즉 뭐냐. 여러분 48년 4월 3일 날 벌어져 있던 제주 4.3 사태. 그때 여러분 누구의 폭력에 사람들이 질릴 대로 질렸습니까? 일본 경찰의 폭력이었어. 서북 청년단의 그 공세에 질렸다 안 했습니까? 서북 청년단의 50%가 바로 한반도 본토에서 건너갔던 누구? 일본 애들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 복구를 위해서 다시 동남아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동남아시아의 독립 영웅들 호지명이라든가 아웅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맞서 싸웠거든. 거기에 일본 애들이 참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각 나라의 우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다 우익을 자처하는 자들 옆에는 일본 사실상 군대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이 계속적으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게 해서 내전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민폐를.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반민특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해방 이후에 강력한 그런 우리 내부의 행정체제가 있었잖아요. 우린 망명정부도 있었고 우리 또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것이 목량여운형 고당조만식에 의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촘촘하게 자치경찰제도를 다 있었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친일파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백몇십 개 조항에 의해서 쭉 내려오게 돼. 이승만이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일본을 싫어하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걸리겠는데. 야 이 씨 뭐야 이거. 내 친구들 다 잡아가는데. 다 잡아가네. 야 이거 안 돼. 이거 전부 다 이거 못하게 자기에게 엄청난 정치 자금을 갖다 바쳤던 박흥식이라고 하는 애를 친일파 반민특위 제1호로 체포하니까 그 다음 날 이승만이가 성명을 냅니다. 에이 반민특위라 하는 것이 마 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친일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잡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매우 걱정이 심하다.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위원장이 야 이 새끼야 네 방법 뭐라 그랬어 막 이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김상덕 이 사람이 지금 파묘에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인 김상덕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그 뭐야 잘못된 역사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몰로토프 플랜을 쫓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었는데 이승만이 이거를 몰로토프 플랜을 쫓는 무리들이라고 갈라치게 해버린 거예요. 즉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금기시 될 게 뭐냐. 아 절마하는 못생긴 팀. 나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잘생긴 팀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이쪽에 편붙으면 잘생긴 팀이 됩니다. 실제로 잘생긴 사람도 저쪽에 있으면 못생긴 팀이 되는 거예요. 그 잘생긴 팀이 못생긴 팀을 막 핍박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죽는 거지 못생긴 팀은. 그런 명분으로 반민특위 해체를 실질적으로 이승만과 잔존 일본인들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현충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현충일이 6월 6일이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이승만과 잔존 일본인들한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6월 6일은 1949년 6월 6일은 반민특위를 이승만의 법률특보 장경근이가 반민특위가 가지고 있어 특별경찰대를 폭압적으로 해체한 날입니다. 그거 이상의 날이 없습니다. 6월 6일입니다. 사실상 반민특위가 6월 6일 날 해체됐다고 봐야죠.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이 돼버린 날입니다. 그래 김상덕 노일환 등의 반민특위 요인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날 체포됐죠. 그리고 6월 26일 날에 반민특위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됩니다. 여운영 선생이 암살됐던 건 언제죠? 47년이니까 그것보다 한 해 빨리 두 해 빨리 암살됐어요. 7월 19일에 암살됐어요. 여운영 선생이 암살이 되니까 48년도 8월 15일에 국가가 섰죠. 그 국가가 섰을 때 뭐예요? 나는 몽량을 암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 내세운 게 가인 김병로 선생을 몽량이 1930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을 때에 몽량 선생을 변호했던 변호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대법원장으로 올린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올릴 이유가 없었거든. 무슨 판사를 한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35년도까지 변호사 생활하다가 몽량을 2년 4개월을 감형시켜준 것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가인 김병로를. 그래야 야인으로 있었던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올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몽량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대법원장에 앉히겠다는 거야. 이승만이 몽량을 암살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다. 그때 당시에. 친일파들이 적당하게 견제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6월 6일이 선택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6월 6일로 숨겨놓은 거죠. 의미를. 이날 드디어 우리는 국립묘제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친일파들이. 누가 기폭제가 됐습니까? 56년 1월에 누가 죽어요? 김창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나쁜 놈. 그 나쁜 특무대장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어떻게든 기려야 되는데 국립묘제에 묻고 싶거든. 그런데 친일파라는 것 때문에 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법령을 해서 현충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더하기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사람들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현충원에 묻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는 날을 6월 6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독립운동가들은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엿먹이고 모욕준 날을 선택함으로써 2중 3중의 모욕을 독립운동가들에게 한 아니 6월 6일이 현충일이어야 될 이유가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6.25 사변일을 현충일로 하든지 아니면 10월 26일을 현충일로 하든지 아니 도대체 6월 6일이 현충일인 이유가 뭡니까? 6월 6일에 북한군이 쳐내려왔습니까? 6월 6일에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6월 6일에 현충일인데요? 6자가 2개 붙어서 6월 25일에 하면 되잖아.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의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저 친일 역사학자들이 잘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충일도 고려시대 때에서부터 그 날을 기렸던 것처럼 고려시대에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전쟁. 결과적으로 일본의 잔존 세력들이 없었더라면 꼭 일어났어야 될 전쟁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좋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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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